UTECH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거래가 조금씩 이제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밑바닥에서 지금 살짝 살짝 거래가 좀 들어와요. 오늘 같은 경우는 107% 정도 거래가 동반. 하지만 아직까지는요. 거래량 자체가 많은 기업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거래가 이제 64000주가 지금 거래가 동반됐죠. 그리고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도 역시 적은 거래대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의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그 접근이 좀 가능하지. 그리고 금액도 좀 작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하셔야 됩니다. 금액 자체는 이제 크게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그런 전략은 사실상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가 없는 종목 거래량하고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부족한 종목은 매수를 할 때는 매수를 할 수 있어도 팔고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7000원 정도 때에서 매수하셨으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래 자체가 좀 많지 않기 때문에 7500원 정도 자리를 위쪽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그 부분에서는 일단 7500원 위쪽부터는 조금씩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주가 같은 경우에는 최종 목표주가는 8000원이니까요. 7500원에서 8000원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분할로 매도를 하시면서 한 4분할 정도 또는 3분할 정도로 매도하시면서 목표주가를 가져가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테크는 지금 보유하시면서 1차, 2차 7500원에서 8000원 그 사이에서의 목표주가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